네 안녕하세요 묵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할 차례입니다. 먼저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방금 전에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그동안 또 잘 계셨나요?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더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좀 뉴스들이 뒤숭숭합니다.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저 말고도 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우리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들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너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실천도 하고 또 많은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지 우리를 절망 속으로 이렇게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라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나 그 말씀 중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 빠트리는 걸로 오해가 될 만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절망에 빠트리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전에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내고 도전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또 교만과 또 이기심과 또 많은 죄악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벌이다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빠트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와전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날개를 달아주려고 했다. 또 뭐 어쨌든 기적을 물론 그 또한 우리가 기적으로 봐야 됐죠.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거듭나서 일어설 수 있는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거듭나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 빠트리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와있는 글귀를 읽어드리고 전도서 10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곶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쵸? 이렇게 지금 많은 자연 속에서 사는 이 날짐승, 들짐승들도 다 먹을 것을 먹고 지내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로 절망에 빠져야 합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의 탓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의 탓이라고 자꾸 돌려세웁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 탓으로 우리가 절망에 빠진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남기고 또 이렇게 전도서 10장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절망에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죠.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럼 그 점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듣고 우리 속죄 우리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어려움으로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이웃분들을 위해서 저 또한 그렇죠. 그러나 저도 믿음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거듭날려고 노력합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족하고 모자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진리를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신부님들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수사님들 또 많은 관련 우리 믿음 있는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거죠. 절대 절망에 빠지시지 마시고 그걸 누구 탓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셨죠? 대한민국이 일어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나라가 돼서 많은 세계 곳곳에 더 사랑과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케이팝이나 뭐 이런 케이 컬처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평화를 전하고 있죠. 다만 그 안에 조금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세계가 함께하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더더욱 더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또 우리 내 이웃나라로 하여금 곳곳에 세계 곳곳에 전해져서 평화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 기도같이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전도서 10장 나가겠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에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는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곳곳에 냄새가 나고 있죠.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됩니다. 예전엔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믿음 있는 이들은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불의한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온전한 온전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뭐 그렇다고 막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바로 나아가야죠. 근데 또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죠.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더 심하면 더 폭력적으로 되고 또 그렇게 되죠. 어쨌든 믿음 있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더 의로움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 책임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어쨌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와 소용이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가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이라. 치리자뿐만 아니죠. 이 실수가 잘못하면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게 권력을 가진 분들 또 책임 있는 분들에게 있는 것 요즘 세상에서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어떻든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다. 종들이 마루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에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오.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의 물리리리라. 물리리로다.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로다. 쇠가 무뎌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드려야 하거니와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혜는 지혜롭게 더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고여있으면 안 돼요. 이 정치든 권력이든 재벌이든 기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고여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나누고 비우고 그 진리는 그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다르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셨죠? 우리의 믿음 있는 우리들은 채우면 안 돼요. 비워야 돼요. 나눠야 돼요. 또 혼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또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게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바로 쓰면 절대 함께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원칙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내 멋대로 또 내 힘대로 내 권력대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 있는 자들끼리 또 없으면 없는 무리들끼리 또 약한 이들은 또 약한 이들끼리 이렇게 다 분쇄됩니다. 지켜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흐르는 물이 너무도 혼탁해요. 위에서 흐르는 사랑이 너무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뱀은 마술이 없으면 틀림없이 물리니 서투른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들을 삼키려 하나니 그를 삼키려 하나니 그의 입에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것이로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니라.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그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그들의 모두를 지치게 하나니 그는 어떻게 도시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 땅이여 니 왕이 아이이며 니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 땅이여 니 왕이 고귀한 자들의 아들이며 니 통치자들이 술 취하려 함이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정한 때 먹으면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심한 게이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누워있어도 머릿속에 잠시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계속 해서 의로움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또 회계로 내 죄로 인한 내 마음은 또 회개하고 죄악에서 회개하고 많은 죄악에서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저도 매일매일 죄악 속에 살아요. 보는 눈 생각 유혹들 보는 것으로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너무 보는 것이 많죠. 핸드폰 컴퓨터 또 지나가는 사람들 또 많은 거래들 또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런 눈빛들 참으로 힘든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참으로 잘 극복해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죠. 회개 해야 되고 절대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때로는 혼자 있고 싶죠. 지쳐서 그래요. 저도 그렇죠. 근데 그 지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이웃 내 가족 내 사람들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물은 안 그래요. 동물은 기껏해봐야 좀 지저분하게 하면 정리정돈하는 거 또 운동시키는 거 또 먹이주는 거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혼자가 때로는 좋을 때가 있죠. 근데 또 어느 순간 지나면 또 사람이 그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려면 그 원칙과 질서 의로움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시기와 질투 이기심 또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 평등해져야 되죠. 그것을 서로 양보하고 예전엔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참으로 더 주려고 하고 없지만 더 싸주려고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웃분들 근데 지금은 예전 같은 마음으로 뭔가 행하면 어?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뭐 왜냐하면 무엇인가 더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뺏으려고 하나 왜냐하면 그 사기치고 못된 짓하고 핵꼬지하니까 이러한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세상은 누가 전본 알려달라면 알지 못한 불쑥 물론 쉽게 전본 알려주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죠. 그러나 때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맞이할 때 또 함께하고 싶을 때 근데 불쑥 두려움이나 멈칫하는 그러한 경험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그리고 또 믿고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또 서슴없이 전본을 알려주고 하죠. 그러나 어쨌든 부담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 함께하기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잔치는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왕을 저주하지 말되 네 생각 속에서도 말며 네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이를 말하리로다. 이거는 꼭 우리 옛날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그 말이 맞나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말들 속에서도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이 옛 예로부터 노아의 방주 때부터 함께 이어져 왔던 그러한 어떤 경험이나 많은 일들과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지역도 다르고 말도 다르는데 이 생각하고 뜻을 행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에 다 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전도서 10장이 마무리되고 다음에 11장 12장 이곳으로 전도서는 마무리됩니다. 언제든 끝은 나야 되겠지만 또 언제든 다시 시작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언제라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누가 복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좋습니다. 그게 또 옳은 거죠. 그리고 그만큼 진리인 것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 백번 천번 만번 읽어도 예수님 말씀 한 번 듣고 실천하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은 그것을 예수님 말씀을 전하라고 실천하라고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